어화둥둥 내 여신님에서.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평균을 냈을 때요, 평균. 가장 물에 많이 빠지는 사람이 진짜 여신님. 아니요, 지효. 지효 안 빠졌어. 아, 여신! 아! 진짜 물에서 살았지 않아?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효는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암병을 많이 해서 얼굴이 다 아파. 제가 저 집에서 그날 손실 나왔을 때 있잖아, 성경오빠랑. 그때 금패지 받아갔잖아요. 전총에 붙은 거. 근데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 배지 가져갔어요? 배지 가져갔어요. 총에 붙은 그 금딱지만 쨍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금딱지를 알지? 런닝맨 팬인가 보다. 런닝맨 팬.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꼭 따가야 되는구나. 그래, 오늘 좀 금을 따가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신이. 그래서 네가 여신이라는 얘기지. 근데 저 팀 진짜 조용하겠다. 어디.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조용한 채로 가는 거야. 끝났지. 열심히 우리 머리 써서 오늘 1등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너도 곤장 맞아야. 예능 처음 나와서 곤장 맞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이잖아. 그냥 남자만 때리죠. 근데 확실히 곤장 맞으면 추억은 될 거야. 추억은 될 거야. 아, 예능이 이런 것이구나. 아니, 너도 곤장 맞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할 때 원래 음악 꼭 틀어야 되는데. 노래 보자. 어떤 노래 볼까? 랩이요. 먼저 해. 오, 아이즈 오미. 난 다른 영혼을 자유롭지. 다른 언니들을 느껴내길 자격지심. 질문을 사과할 게 질니 말이 없지. 자기름을 말해. 잘하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니, 돌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야, 너무 안겨. 야, 너희 누구한테 들어? 야, 너무 진지하니까. 제 스웨이가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안 맞아, 안 맞아. 왜 이러고 이러고. 이거 트랙이네. 내려, 내려, 내려. 하나, 둘, 셋. 나이스. 일단은 여신올림픽입니다. 특별한 여신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태꽁 선수. 아, 여기가 김소희 선수. 아, 이거 김소희 선수. 태꽁. 태꽁. 아, 김소희 선수. 나도 태꽁 아니야. 미우올림픽 앞두고 지금. 플레인저 한참 있었는데. 이번 미션은 간단합니다. 김소희 선수가 발차기로. 어, 이거? 인스트로폼 송판을 격파합니다. 신경리까지 했었죠. 그러면 여신 한 명. 남자 태꽁 선수 한 분이. 김소희 선수를 지키는 팀에게. 어? 혜택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키가 크고. 사실 키가 크고. 아니, 태권도 좀 했어요? 전혀. 김상희 지금 별명이 에펠탑이라고. 에펠탑이라고. 여기까지밖에 안 됐다고. 에펠탑이라고. 에펠탑이래요. 김상희 별명이 아니야. 에펠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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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펠탑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따 그러면 우리 김소희 선수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되죠. 자, 김소희 선수. 영광입니다. 발차기를 볼 수 있는 게. 다치지 마세요. 다치지 마세요. 다치지 마세요. 종국 씨. 진짜 영광이라면. 저거에 진짜 찍혀야죠. 한 번 찍혀볼래요? 지석진 씨가. 지석진 씨가 딱. 아니, 뭐 하나 올려놔야지. uiiiiiiiii Theme Buttee. 대단하시다. 김성희 선수. 어떻게든 에펠트 올라갈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래 아래x2 오오오. 10구까지 10구. 이게 거의 일자로 올라갔거든요. 그럼 당신 이제 20 이상을 기록하시면 그 팀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맨 먼저 어떤 팀 먼저 할까요? 우리 갓성기형. 성경이가 키가 크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점이 높죠. 야, 성경이도 되게 하얗다. 타도 그렇다. 아, 타도 그렇다. 원래 잘 안 탄대요. 이게 탄 거예요, 지금 팔이.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까? 성경이 잘 안 타는 거 잘하니까. 타는 거, 안 타는 거까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렇다면 안 타는 거. 성경이 못 들은 척해. 성경이 못 들은 척해. 어? 어? 야, 야! 야, 지금이 신겼어. 지금이 신겼어. 지금이 신겼어. 야, 된다, 된다. 성경아. 야, 훈장 타자. 이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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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전. 최대한, 최대한 못 부근을 못 찬다. 해야 된다, 최대한. 에이틴, 에이틴. 아, 아까워. 힘은 진짜 잘하네. 18이야, 18! 자! 가티오! 가티오! 자! 진짜 많네. 아! 오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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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누가? 누가? 야! 야, 18. 아, 얘가. 18. 19.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유연성도 뛰어나지만 누구보다 독한 애, 야 안 돼, 나 2년 만에 나왔단 말이야, 오빠 그랬잖아 다시 내 하이! 다시 내 무당하지 말고 신혜야, 아까 보여줘 신혜야, 아까 보여줘 와, 유심의 스킬이 생겨 와, 이십에 스크래치 났어 스크래치 났다, 이십에 스크래치 났어요 아, 아까워 진짜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여신들의 대결에 의해서 다 우리 남자분, 남자분 아무래도 여기서는 저희도 좀 키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팅! 자, 강규리 씨 강규리 씨 최연기! 예! 최연기! 최연기 유종교! 최연기 유종교! 최연기 유종교! 우와, 대박 김국종교! 최연기 유종교! 아니, 지금 꽃었는데 우리 별명 에펠탑 정규 선!" 네! 근데 이 친구가 좀 뻣뻣하더라고 아니 근데 키가 있어서 무사 무율 이십섬을 떠보라 뭐야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발되겠나이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발되겠나이다 우선 무사 무율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와 와 넘었어 와 와 넘었어 넘었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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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션 세 팀 전송하셔서 진짜 여신은 어떤 행동이 있는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성공 구멍 성공 어떻게 잡았을까? 기억이 안 나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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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할 때 어깨 잡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손이랑 팔이랑 똑같은 거예요? 신에 잡았네. 정확히 얘기하세요. 손이랑 팔도 손입니까? 여기도 손이. 어디까지 손입니까? 여기 손입니까?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손이 열반데요. 손이 열반데요. 우리 소희 씨도 사실 잠깐 뵙지만 우리 TV에서 보면 진짜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저 진짜 소희 씨 모음을 하겠습니다. 몸 건강히 올림픽 잘 다녀주시길 바랍니다. 다치지 마시고 메달이 아니더라도 멋진 경기. 다마하고 저희가 뭐 응원을 피우고. 아, 저리 와. 나오시면 되세요. 네, 응원하고 계십니까? 아, 그럼. 신혜야, 손 잡았지 아까? 네. 신혜, 자긴 잡았던 것 같아. 잡았던 것 같아. 내가 여신일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손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이거 계속 잡고 누나 이렇게 했는데. 구석이가 내가 여신이었음 하는 마음에 이건 팔 아닌가요? 아, 이건 손 아닌가요? 지내보니까 성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오빠 가버려 다이아몬드 못다. 내 자신감 있어. 왠지야 진짜니까. 만약에 맞다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줄 거야. 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내가 그냥 존재가 여신 아닌가? 안 느껴져 나의 진심이 나의 텔레파시가? 안 느껴지냐고. 이게 진짜 뭐야. 정말 나쁜 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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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어떡해. 어떡해. 좋다. 연기를 받아쳐줘야지. 아 헷갈려 죽겠네. 누가 여신이야.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진짜요. 누가 우리 여신이잖아요. 믿을게요. 찾아보자. 아까 떨어져 있어요. 최종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곳은 선택의 문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팀이던 여신의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짜 여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팀복으로 갈아입고 그 여신과 합류하시면 됩니다. 진짜 헷갈린다. 진짜 하나만 더 있으면 진짜 무조건 아는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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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신이에요. 가장 마지막까지 춤을 추셨습니다. 뭐라고? 얘 마지막까지 춤을 추셨습니다. 진짜 진짜. 아닌데요. 신혜가 정리해. 형이 택수이다. 택수이다. 가장 물에 많이 빠진 사람이 진짜 여신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앞돌아갔으니까. 어떡해. 어? 남자는 뭐 손을 잡았대요? 언제 잡았어요? 여기도 손이. 어디까지 손이니까. 여기 손이. 아 진짜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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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치겠네. 아 박수다. 아 박수다. 너 만약에 아니면 이 모든 게임이 무의미한 거야. 너 맞지? 너 맞지? 아니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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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행이다. 너 맞지? 너 맞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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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 너무 좋아. 뭐가 너무 좋아. 너 내가. 아니야. 나 진짜야. 내가 일단은. 왜 나 진짜예요. 일단 왔어 내가 일단은. 오빠. 어? 야 그래 그래. 야. 어서 와. 너 이길 바란다 진짜. 어 그럼. 당연하지. 여쭤보지 마. 재석이 형은 내가 또 이리로 올 것 같아. 지금도 한 번 끌어? 어? 그래 잡아. 어? 그래 잡아. 여기 있잖아. 어? 그래 잡아. 그래. 여기 다 있어? 어? 형. 어? 진짜? 잘 오셨어요. 굴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 원래 약간 이상한 스타일이에요. 노래 가면 그냥 춤 춰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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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해. 어! 어!